안녕하세요. 쇼 음악 중심 MC 소영, 민호, 지코입니다. 오늘 쇼 음악 중심 초특급 컴백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등장과 동시에 남심 올킬 시스타 현아씨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MC 지코씨가 함께하는 블록비와 반가운 오브웨어의 무대까지 그야말로 컴백 대란입니다. 그럼 모두들 즐겁게 즐길 준비하시고요. 오늘도 채널 얼른 쇼 음악 중심 차트의 사전 데이터는요. 문화체육 관광부와 후원하는 대한민국 공인 음악 차트 가온에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1위 후보 세 팀이 누군지 알아볼까요? 누구?